미스터 션샤인 이병헌이 강렬하게 첫 등장했다. 7일 방송된 tv엔 주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에서는 미 국군인인 유진 초이 이병헌 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유진은 조선으로 가 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흔쾌히 수긍하며 명을 받들었다. 유진은 조선을 언 급하는 동료에게 조선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내 조국은 미국이야 라며 딱 잘라 선을 그었다. 이어 조선은 단 한 번도 날 가져본 적이 없다. 고 덧붙여 그했지. 난 이야기의 궁금증을 자아냈다. 김문정 기자 등은 ang-etvr-eport.co.kr 사진은 미스터 션샤인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전지 재배포 금지